탐사 어? 그거 된장 풀었어요? 헌목탕에 된장은 역시 이거면 다 된다고 할까? 아 대장님! 아니 이걸로 다 해결된다고... 죄송합니다 아니 다 다시 하면 돼 버리지 오우 아 그래서 제 정성이 담겨... 소장님! 숭어 이렇게 해! 네 이쪽에 놔주세요 이거 이거 이렇게 떼가지고 넣어요.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해서 튀겨요. 이 한 사람이 이거 튀겨주고요. 황토색 정도 되면 거둬요? 조금 더 튀겨도 돼요. 조금 더 튀겨요. 어묵 국물에다 끓일 거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요. 조금 색깔만 조금 더 진하게. 이게 어묵이에요? 네, 어묵이에요. 이거 맛있어요? 맛있어. 조미료 하나도 안 넣으신 거 아니에요? 네. 아니 어떻게 이런 국물 맛이 나지? 네. 아까 그 된장 그거 넣은 거예요? 안 넣었어요. 안 넣었는데 그런 맛이 나요. 그런 느낌이. 무슨 다시나? 이 사람이. 저쪽에서 저쪽 팀에서. MSH가 없지. MSH가 없지. 맛있지? 약간 조미료를 넣은 것 같은 맛이야.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. 다시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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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마.